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저희 그 라이프랑 같이 그 협동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유행이에요 이 다리에 사슬을 묶고 죄수들이 어딘가를 탈출하는 그런 그 사슬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용으로 한번 즐겨볼 생각이고요 네 전해부터 해달라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해보게 됐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우리 수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미션이 걸렸습니다 출발하고 5분 동안 욕 안하기 지금 48분 남았는데요 네 요것도 100개 또 야무지게 잘 챙겨가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을 좀 파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예 모드는 노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쫄릴 거 없습니다 저 워낙에나 또 게임을 잘하고 또 얼마 전에도 예예 얼마 전에도 저 SKT1에서 또 입단 테스트 해달라고 와달라고 예예 지도 좀 해달라고 예 항상 뭐 매년마다 롤드컵 열릴 때 LCK 열릴 때마다 와서 좀 봐달라고 계속 말씀들 해주시는데 방송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데도 못 나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이제 좀 게임에 있어서 좀 입지가 좀 적어졌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 어 이제 저는 그 롤계를 떠났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 저기서 얼굴을 고를 수 있네요 여자도 있고 예 이 친구가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퀵 눌러버렸어 몰랐어 아 저 죄송한데 다시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솔직히 등지수가 아닌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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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거를 하시래요 아니 레디가 없길래 예? 레디가 없길래 그랬어요 예 미션창 줄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출발하고 5분 동안 욕 안하기 너무 쉬운 미션 깔끔하게 잠깐 잠깐 이거 조금 조작을 맛 좀 볼게요 조작 맛 감도 좀 줄일게요 아 이거 약간 아 이렇게 끌려오네요 감도 좀 줄일게요 어 이거 약간 좀 끌려오게 되는 그런 그 기믹 같은 게 좀 있고 가만있어 그래픽 좀 올리자 아 눈이 썩는다 눈이 썩어 하이 어 풀옵션으로 좀 바꿀게요 울트라로 제가 또 그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포스 gtx gtx 4090 5은하 아니겠습니까 4090 rtx rtx 4090 5은하기 때문에 글카 가격만 약 300만원입니다 예 상당하죠 전부 다 울트라 옵션으로 해도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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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가 없다 예 그리고 포부값은 한 95정도로 예 좋습니다 세이브 세팅 좋아요 그래픽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픽 상당하네요 야 끌지 말아봐 끌지 말아봐 현실 몸무게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오네 이게 가자 가자 일단 이거 같이 움직여야 돼 그 우리 운동회 때 아버지랑 같이 그거 해봤잖아 헛돌헛돌 발목까지 묶어갖고 어? 뭐야? 어떻게 했어? 2 누르면 이제 땡겨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앞으로 자 쉬프트 달리기 어 위에 사람이 떨어졌어 방금 우리의 미래인가 이게 쉬프트로 띨을 수 있어 번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에 떨어진 내놈들을 위에까지 잘 쫓아오길 바란다 난 위에 있다 올라오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에요 매우 힘든 여정이 너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장까지 날 보러와라 이런거에요 털출하고 싶다면 올라오라고 하지마라니까 야 그런가 아니 왜그래 아 나 이런거 장난치는거 진짜 싫어해 아니 왜냐면 물리엔진 테스트 아 시간 아까워 진짜 하지마 그런거 보니깐 3초정도는 버틸수가 있네 이게 그런거 하지마 이런거지 아 하지말라니까 자 가자 짠 어 어 근데 끝에 매달리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 아 나 진짜 개짜증난다 야 야 아니 지금 살릴수 있잖아 점프 아니 하지마라니까 그런거를 하지 아니 그런 미친짓을 하지말라구 랄프야 이런식으로 이제 게임을 아니 왜 아니 잠깐만 방송을 하는 주체가 난데 왜 너가 그렇게 어어 어차피 제가 통나무 짊어져야되기 때문에 아니 하지말라니까 하지말라구 형이 떨어졌을때 제가 구해져야되기 때문에 아니 가자 시작 아 아 내 말이 좀 늦게 들려? 아뇨 자 세 둘 하나 세 둘 하나 100 이렇게까지는 셰글. 하나 세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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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 아니 보고 가야지 살려드릴게 오케이 보고 가야죠 보고 이거를 맞춰줘야 하나 세 둘 하나가 아니라 세 둘 하나 여기서 정해야지. 셋둘 하나에 뛸건지 셋둘 하나 셋둘 하나 셋둘 하나 어 어 네놈들은 죄수 놈들이구만 좋았어 너네를 위한 챌린지들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구만 네놈들 권투를 빈다 범죄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뛸 필요없어 뛸 필요없고 천천히 그냥 마우스 살살살살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 내 시야가 가려지잖아 어어?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답답해서 뭐가 답답한데 너때문에 또 이렇게 아 뭐해 이렇게 가는거네 이렇게 가는거네 오케이 이렇게 가는거네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라니까 이렇게 가는거라니까 예? 뭘 어떻게 가냐 이렇게 아니 뭐 아씨 아니 씨 뭐 하시는거죠 지금? 점프해봐요 점프 야 살릴수 있다니까요 땡기면은 랄프야 예? 법 살잖아요 이렇게 댕기면은 법 살잖아요 이렇게 댕기면은 아니 아니 아 근데 방금 떨어진거는 그 중력의 힘이라는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니 근데 위에 있는 사슬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거잖아 예? 그 사슬대로 길대로 그대로 걸어 올라가는게 맞겠니 사슬 걸쳐가지고 누군가가 끌어당겨주는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자꾸 어? 예? 어어? 잘 안들려 뭐라고요? 아 나 다시죠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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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리듬이야 이 리듬 꼭 기억해라 네 근데 하날루스는 안하시면 안하시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늦잖아 너 지금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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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간다 그냥 이거 쉽게 가려면은 시야를 앞으로 놓지 말고 위로 놔 그럼 길이 되게 잘 보여 길만 보이거든? 이거 꿀팁이다 예전에 SKT1에서 내가 연습할때 하던 그런 선수는 없다고 하던데요? 아냐아냐 있어 있어 게임시즌 닉네임이 뭔데요? 저요? 저...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 올려줘x2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프점점프 이렇게 됐다 x2 오케이 x2 저기 성지구 캡틴이예요 하나 둘 셋 SKT1 캡틴이예요 오오 우와우와 살렸다 와어 봤어 방금 반속? 미쳤다 와.. 내가 한 거잖아 방금 제가 한 거 같은데? 내가 한 거잖아 가시죠 하나 둘 셋 자 아니 그렇게 가면은 되게 동선 낭비야 잘 봐 하나 둘 셋 봤지 땅으로 굳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?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? 대답 그러면은 와보세요 일로 잘 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봤지 나는 상자만 딛고 간다니까? 근데 너는 뭐해? 땅바닥 갔다가 상자 올라갔다가 땅바닥 갔다가 상자 올라갔다가 그게 맞아? 그게 게임하는 방법이야? 이거 감정감정 이거는 내가 딱 알려줄게 어 그렇지 감이 있구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자 저거는 밟으면 안 돼 자 이거 되게 쉬워 당기는 짓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진짜 하면 안 된다 진짜 부탁할게 장난치지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게임 좀 제대로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이 기믹 그 저 이 철조망 기믹 그대로 이대로 그냥 진행해 어 자 위로 자 위로 쭉 어 공선을 왜 이렇게 낭비하시죠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왜 그걸 기억하시는 아니 뭐해? 아니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오케이 이거 한번 얻어주시죠 자 갈게 같이 뛰면서 가야 돼 이거는 왜냐면은 한쪽이 땡겨져 버리면은 그걸 못 받는단 말이야 그게 뭐죠? 그 그 그 저거 저 저 중력가속도 저거? 응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뛸거야 나랑 동일성상에서 하나 둘 셋 빠른데요? 됐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너 좀 늦어가지고 방금 처음 아니 발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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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한턴 쉬고 가야 한턴 쉬고 알았어 니가 좀 어 어리숙해가고 잘 모르는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동굴로 가야돼 딱 보면 척 보면 척이잖아 어 멋진데요? 아니 아니 이거 저장 아니에요? 저장? 아니 다크 소울 같은거 하면 아 그만해 네 그만해 오케이 고우 음 가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빡세 내가 같이 일단 진행해보자 살살살살 W 살살살살 누르면서 가는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약간 비켜주고 비켜줘야 올라가죠 제가 살짝 옆으로 비켜줄게 올라와봐 좋았어 잠깐 길 좀 볼게 이거 좀 돌아가더라도 안전방으로 가자 일로와 다크 그런 리스크 감당해야되는 점프는 안했으면 좋겠어 어? 오 오케이 어 먼저 진행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안통돼요 이거 먼저 가세요 아오 되네 오케이 여기 길이 없는거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어 뒤다 뒤 뒤로 왼쪽 여기도 길이 없고 오른쪽 왼쪽 왼쪽 어 그니까 내 입장에선 왼쪽이야 그렇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응 잘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자 가보자 고대로 올라가자 오오 해골 막아야지 점프점프 트램블린 트램블린 어 트램블린 자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오더를 주셔야 돼요 응 저 바로 앞에 있는 바위 덩어리 앞으로 갈거야 하나 둘 셋 바위 오케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빡센데 이거는 감각에 맡겨서 가자 감각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게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아니 뭔 아니 아니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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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악 뭐하니 여기가 어디지 아니 뭐해 아니 갈 곳이 태산인데 뭐하냐고 그 감각이 뭔데요 아니 뭔 뭐 와 나 미치겠다 가자 말도 안하고 그냥 아니 알지? 하고 가면은 뭘 아는데요 제가 아 맞다 니 수준에 내가 맞춰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어 니 수준에 맞출게 맞다 맞다 내가 망각하고 있었어 어 너 노인이잖아 노인 가자 하나 둘 셋 일로 가야 일로 가야죠 지금 하루 일일 하시는거 아니죠 예 누가 저리로 가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템포 좀 맞춰주세요 아 뭐 뭐 뭐고 왜 안가지 템포 좀 맞춰주세요 아 선생님 하 일로 오세요 일로 땡겨줘 땡겨줘 아 아이 정말 손 많이 가네 야 야 아가야 야 아가야 왜 왜 왜 야 아가야 야 쨍쨍아 너 그렇게 뒤도 없이 그렇게 가면은 되겠니? 아니 너무 답답해요 지금 어? 야 꼬맹아 야 꼬맹아 와 미치겠다 너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야 아가야 아가야 까불지마 어? 이런거 못하지 이런거 못하지 이런거 못하지 아가야 짝쨍아 까불지말고 이런거 못하지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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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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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로 갈라 그랬는데 그걸 또 선수쳤네 아아 정말 왜 그러실까 먼저 가서 따라갈게 제가 맞추겠습니다 또 우리 그 SKT T1 출신 킹코트님이 계세요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름길 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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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다이 오케이 WD 자 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어어 맘대로 맘대로 갈거면서 그렇게 하나 둘 셋 아 너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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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쭉 가면 돼 자 다시 갈거야 이거는 야 아니야 야 랄피야 진짜 아아 아니 쭉 간다면서요 아니 아니 쭉 간다면서요 야 쭉쭉 야 쭉쭉 야 쭉쭉아 아가야 너 미쳤니? 와 저기를 못 가네 미치겠다 와 와 시러워 와 너 돌았다노 어 하 일단은 저 5분 동안 욕 안하기 예 뭐하니? 에 환장하겠다 야 얘랑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빡센데 진짜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에? 벌써 18분짼데 가만있어봐 이거 저기 미션 좀 먹자 어 성공 별풍선 얌이 마디떠연 뭐해 어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어어어 뭐하는거지 아니 여기로 뛰면은 더 빠르게 오케이 고 저거까지 또 이렇게 저거 해줘야된다 오케이 흠 느려 맞춰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 너무 느려요 아이구 아이구 봐봐요 봐봐 이런다니까 니가 니가 나를 자극시키잖아 뭘 자극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난 내 템포대로 천천히 나는 저 안전빵으로 가는데 뭐하는 거야 뭐 하시는걸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자꾸 이거 밑에 튀어나 됐다 됐다 고고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깰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자 어어? 아니 왜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너가 날 밀었어 방금 목숨 목숨 밀어 이거 관통되는데 게임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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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deny 왜 왜 왜 예를 들어 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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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 자 간다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바로 이어서 이거야 랄프야 이거라고 아가야 쨍쨍아 어어? 어어? 뭐하니? 거기 올라가면 뭐 여기 올라가면 누가 뭐 세상을 준대 쌀을 준대 어? 여기가 여기가 뭐가 빨라 밑에 안으로 동굴로 들어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? 여기 뭐 점프대가 있어? 아니 사다리 타는 시간 단축 가능하잖아요 참 나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지금 너무 답답해 따라와 길 외웠다 나는 오른쪽으로 와야돼 위로 아 왜왜왜왜왜 그러세요 이렇게 뛰어야지 네 그거 할라 그랬는데 너가 자꾸 막더라고 아니 길막이 안되는 게임인데 뭐를 막고 뭐를 가리고 아니 시야를 막았어 너가 예 자 일로 저는 눈이 뒤에도 있기 때문에 막으셔도 돼 많이 막아주세요 예 자 자 해골산으로 가자 자 싸아 아까 저기 어디서 죽었죠? 이거 다 아 돌에서 죽었구나 자 오케오케오케 자 이번에 형님 한번 믿어볼게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 제가 오고도 납니다 언제가나 이건데? 이거 타고 있다가 잠깐만 내가 신호주면 가 신호주면 아직 아직 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반대편 돌로 넘어가는 거야 간단하지? 뭐 출발 드림팀에서 김병만 아저씨가 하는 거 봤지? 하나 둘 셋 고 또 늦잖아 너가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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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야 조용해 어 알았어 아가야 잭잭아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응? 야 야 야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헬클립스 일로 와봐봐 뭐 없네 여기는 가자 여기 세이브 아닌가? 아니야 세이브 같은 거 없어 저거 자 위에 저거 압정 박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빡세지거든 일단은 안 박히는 선까지 일로와 더 더 위로와도 돼 아니야 아니야 거기까진 아니야 딱 요정도 오케이 딱 요정도 자 갈 타이밍 알 야 진짜 아니 왜 그러냐고 야 잭잭아 아가야 하지 말라니까? 어? 타이밍이 왔는데 왜 안 가요 아니 하지 말라고 내가 신호 준다 그랬잖아 또 신호 줄랬다 하나 둘 셋 이러면 가버리려고 또 주세요 신호 머리 위까지 아직 아직 내 나한테 까지 붙으라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야 하나 지금 준비 너무 올라갔어 쯧 바로 알 줄 알았어요 바로 자 시- 자 지금이야 봐봐 안전하게 가야지 여기 뭐 없어 뭐하니? 아니 뭐 그 숨겨진 아아 아가야 까불지마 쯧 쯧 야 멍멍아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아가야 멍멍아 지금 지금 자 지금 지금 꼬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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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멍멍아 후.. 답답하다.. 아.. 진짜 완전.. 악이 쨍쨍이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.. 뭐.. 어.. 살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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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.. 일단 다시 넘어가 일단 다시 넘어가 일단 다시 넘어가 아니 넌 점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괜찮아? 야야야야야 자 오케이 점프 야야 아.. 야 저저저저저저 위로 야.. 멍멍아 야 나 미치겠다 맹꽁아 야 맹꽁아 야 꼬맹아 너.. 아니 진짜 너 혼날래? 왜 형이 말하는대로 말을 안들어? 어? 야 참새야 야 참새야 와.. 나 미치겠다 얘 사람 돌게 만드는데 여러분들? 와.. 후.. 가자 아.. 어어? 야 노인아 어어? 어어? 뭐해? 아니 잠깐만 뭐해? 빨리 가야죠 내 신호받고가 맹궁아 이 뒤에 기둥에 이 뒤에 기둥에 뭐가 보이십니까? 이 뒤에 기둥? 네..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잘 따라오세요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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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정말.. 와.. 아 너무.. 컨.. 컨트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갖고 얘가.. 아..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아.. 어디까지 내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하.. 하.. 미쳐버리겠다 정말 아니지.. 또?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신호 없이 가지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했다니까요 신호 없이 가지말라 나는 말을 항상 하잖아 야 각딱이야 너 왜그러니 진짜? 야 이 개깡구야 너 왜그래 야 이 벼멸구야 후.. 다시 시..작 좋았어 자 아직 자 이 다음 돌 자 고 고 좋았어 야 이 소금쟁아 나 아.. 나 이 미치겠다 하.. 나 이 미치겠다 후아.. 뭐하니.. 어어? 어어? 야.. 야 야 아니 뭐해요 준비 쭈시고 들어갈때 바르고 바르고 이거 찌르고 바르고 음.. 그렇지 좋았어 어어.. 어어.. 잠깐잠깐 찾았다 찾았다 여기 안올라가 지네 하.. 어.. 될거 같은데 에엠.. 자 여기서 또 중요하다잉 어 된다 된다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아..왜그래.. 아 일로 와봐요 와봐 따로 와봐요 아 한반밀어 한반밀어 어 어떤데요? 아니 이 길은 내가 알고 있던 길이잖아 왜 이런 그 편법을 자꾸 쓸라그래 하아 정말 진짜 아 그래그래 하자하자 해해해 이렇게 자꾸 유행을 바라면 안되는데 게임을 응 나 근데 꼈어 어 됐어 됐어 일로와 응 잠깐만 잠깐만 둘이 하나가 되야되는데 진짜로 어..잠깐만 이거 R키를 좀 써버린거 어때요? R키를 쓰고 고 할 때 점프하는걸로 R티가 뭐야? R R R 누르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1하고 고 할 때 점프하는걸로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어 아 이런 씨 야 갓난아 이리 와봐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어 안했어 패스 안했어 패스 안했어 환장하겠다 와아 이걸 또 하고 있네 November 그 sen zech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오에 아... 오케이! 가져라! 야, 이 톰슨 가져라. 나 진짜 마지막이다. 어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 고 고 우와 지친다 사람 어디 저기가? 이야 고 바로 가실거죠? 응 따라갈게요 응 뭐에요 이거? 아니야 되나 해봤어 바로 올라가시지 않나요 이게? 응 역전 끌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예? 가만있어봐 예?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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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하시는 아니 어디로 가야돼? 아까 내가 올라가셨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아 거기야? 네 됐다 오케이 응 이거 방금 통과한게 여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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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빡센데 아니 하나도 안빡세고 자 자 올라가지 자 내가 하나 알려줄게 하나 알려줄게 점프해서 가다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 S키 누르면은 너가 아까 그걸 못해가지고 떨어졌어 니가 위치팍을 잘 못해가지고 간다 3 2 1 그렇지 타이밍 안맞아야겠다니까요 봐봐 봐봐 이거 너가 잘못한거야 아니 타이밍이 그게 끌린다니까요 꼬맹아 알았어 그만해 꼬맹아 그만해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방금도 또 떨어질뻔 했잖아 쟤때매 고에 안뜨는데 왜 하는거지 어어? 이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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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서 가면 돼 점프할 필요가 없어 뭐야? 오케이 음 맹꽁아 오케이 자 여기 어떻게 해야될지 알겠지? 가만있어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봐 했다가 두 번 뛰면 되네 어 나 이거 되게 어렵네 어어? 자 보세요 줄이 오죠 줄이 올 때 한번 뛰어넘고 가운데에서 기다렸다가 줄이 올 때 한번 뛰어넘고 오케이 올 때 뛰어넘고 줄 뛰어넘 아니 더 빠르다 아아 왜 이렇게 빨리 가지? 이 운파룸파야 이 장수풍냉아 이 이베리코 흑돼지야 이 훅동고래야 크림 흑öpe 흑흐흑흑흑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세이브 있는 거 없어요 이거? 오오오 야 오늘 여기까지 해 내일 하자 오케이 내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졸라 어렵네 게임 와 미쳤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 코트를 웃겨라 영상도 내로 웃겨라가 있고요 컨텐츠 끝나고 나서 오슈와 미스테리와 여러분들 반응 괜찮으면 방금 했던 이 게임까지 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장마 유의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올게요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